네, 안녕하세요. 오르비클래스에서 수능 국어를 가르치게 된 윤웅식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를 시작으로 오르비클래스에서 인터넷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오늘 강의는 3월 학평 대비에 앞서서 작년에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출제되었던 3월 셜 따라서 주요 독서 지문들을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1강에서는 간학글, 긴글 오답률 높았던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에서는 과학기술, 오답률 높았던 거 이렇게 해서 4지문 다룰 예정인데 제가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평가원과 어떤 식으로 접목을 시켜야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까를 많이 고민을 했으니까 진짜 짧은 강의지만 두 강의만 시청을 하셔도 겨울방학 때 했던 공부들을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3월 학평 들어가기 전에 내가 그래도 평가원으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3월 학평, 10월 학평들은 이런 식으로 출제됐었구나 라는 거를 좀 잘 알 수 있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르비클래스에 제 강의실 들어가시면 아마 다음 주 시험까지는 오픈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고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강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론에 관련된 얘기를 좀 몇 가지 한번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간학을에 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릴 건데 제가 색깔을 좀 분리해서 작성을 해볼게요. 평가원 같은 경우는 제가 노란색으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교육청 같은 경우는 빨간색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잘 보이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간학글이든 아니면 이 외의 독서 지문이든 모두 정의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 국어, 평가원 국어가 예전보다 길이 자체가 조금 짧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시가 좀 줄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아 좀 불친절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그 말을 지문 속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지? 라는 걸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문 속에서 모르는 개념어나 새로운 어휘가 나왔을 때 그 개념을 정의해주면 반드시 조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자. 그 다음에 이해는 못하더라도 위치 체크라도 꼭 해주자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굳이 왜 가져왔냐면 간학을 해서 제가 작년 교육청 문제들을 좀 보니까 이렇게 화살표를 한번 체크해보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평가원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운 어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놀랄 수는 있지만 이 어휘에 대한 정의가 너무 불친절해서 확 안 와닿는 경우가 많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따 다룰 10월달 지문에 있었던 사후적 효율, 사전적 효율,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드릴 건데 읽다 보면 와 이거 정의를 해줬는데 이게 뭔 소리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눈을 아래로 내려보면 예를 들어 하면서 예시를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를 딱 읽었을 때 바로 느낌이 안 왔어. 그런데 눈을 내렸더니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 예시를 통해서 정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도 태도를 좀 가져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교육청 같은 경우는 평가원보다 글 자체가 불친절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의에서 좀 튕기는 것 같더라도 예시를 이용해서 정의랑 연결하는 것까지 한번 가져가서 좋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이따가 10월달, 이거 3월달 지문인데 10월달 지문 볼 때 한번 다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추론. 당연히 파란색으로 제가 체크를 해보겠죠. 요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능 국어 지문이 대체적으로 많이 짧아지고 있다. 그렇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문에 써놓지 않은 걸 요구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좀 요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 이게 추론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두 가지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실전에서 할 수 있는 추론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해야 되는 추론을 구분을 하셔야 돼. 이 얘기를 제가 왜 지금 꼭 드리냐면 이제 3월 학평 들어가실 거 아니야. 3월 학평 들어가실 건데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동안 요 공부를 하면서 아, 지문도 완벽하게 이해해보고 선지의 해설들도 완벽하게 이해해보는 과정들을 많이 하셨을 거야. 그러면은 시간이 사실 무한대로 들어간 상태로 연습을 하신 거잖아. 근데 요걸 그대로 실전에서 하려고 하면 될까? 안 된단 말이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공부할 때 완벽하게 이해하고 사과하는 연습을 하기는 해야 돼요. 근데 그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면 실전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너무 당황하고 시간도 너무 빠르게 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 실전 상황에서 추론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공부할 때는 여기까지 이해해 주세요 라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실전에서의 추론은 여러분들이 좀 쫄지 않았으면 좋겠어. 결국에는 지문 속에 써있는 거에서 시작하는 게 제일 제일 처음이고 제일 기본인데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너무 많은 사고를 하다 보니까 그걸 잊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전에서의 추론은 지문이라던가 복이라던가 여기서부터 충격질화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이따 저희 10월달 거 볼 때 제가 이 추론 연습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강의죠. 과학기술 제재를 다룰 거예요. 3월 학평 대비로 찍는 강의이긴 하지만 모든 과학기술 제재에 다 통용되는 이야기니까 반드시 숙지하시고 이번 시험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맞춥시다. 아시겠죠? 네.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좀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특강이다 보니까 이제 과학기술 제재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제가 일단 여기 전반부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그렇죠? 축구 같은 경우에 저희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반전에 졌어. 후반전에 포기할 거야? 아니죠. 과학기술이 이게 조금 뚜렷한 제재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당연히 모든 제재가 그렇듯이 전반부 후반부로 구성이 되겠지만 과학기술 질문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더 뚜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행동이 후반부에서 더 많이 강조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과학기술은 대부분 어때요? 어떤 현상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기법, 기구라던가 아니면 어떤 문제 상황을 과학적인 무언가로 해결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글이 흘러가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부에는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새로운 개녀들이나 이런 게 정말 많이 나와요. 뉴 개녀라고 써볼까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지문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른 강의에서 다룰 PCR 지문이라던가 이런 것들에서는 전반부의 무게량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근데 그냥 정보에 나열일 뿐이에요. 근데 여기에 힘을 너무 많이 쏟아버리면 결국에 필자가 하고 싶어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는 후반부 내용을 많이 놓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전반부에 있는 여러 가지 개념어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너무 쫄지 말고 위치체크 해주면서 가볍게 넘어간다. 개념어들 관계 잡아주면 그 관계라도 좀 잘 잡자라고 하고 조금 가볍게 쳐달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후반부에서 우리는 힘을 쏟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두 지문 이따가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쏟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육청 모의고사라고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평가원이랑 분명히 달라요. 평가원보다 조금 어떻게 보면 얕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좀 출제의 원리나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해야 되는 행동 자체는 다르지 않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좀 재밌게 내가 여태까지 공부한 거 잘 풀고 온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풀고 오셨으면 좋겠고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랑 계속 공부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후반부 클래스에 있는 유능식이라는 사람이고요. 실사판이라는 강의를 아마 3월달 말쯤에 오픈을 하게 될 것 같아요. 3월 말에서 4월 초에 교재가 출판되자마자 할 거고요. 이거랑 동시에 Y 독서라는 거를 동시에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마무리 될 즈음에 한 5월 좀 들어갈 즈음에 Y 문학이라는 걸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커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E 해서 훈련하자 EBS 좀 다루면서 훈련하자 그 다음에 스피드 좀 빠르고 스페셜하게 가보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커리가 준비되어 있으니 제가 정말 내가 수험생 시절에 있었으면 좋았을 강의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국어에서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봐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능 시험은 여러분 절대평가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세요. 내가 쟤보다 잘해야 좋은 대학을 가고 쟤보다 잘해야 좋은 등급을 맡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어제보다 오늘 좀 그 다음에 6월보다 9월 좀 한 문제 두 문제씩 더 맞춰서 내 위치 자체를 올린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공부를 막판에는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의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의 수능 국어를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다음에 또 강의를 통해 뵙게 되면 좋겠습니다. 3월 학평 화이팅 하세요.